풀치 시즌이죠. 풀치 시즌 젓갈용 풀치 경매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8만원, 반 상자에 4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. 지금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풀치 다음에 오늘은 20위 따끔 더 경매를 받았는데요. 10마리에 7만 5천원, 한 상자에 14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딱 좀 좋아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